우와, 장난감 박람회가 열린대. 여기엔 세계 최고의 미니카, 레전드 썬더도 전시된다는데? 어? 근데 엄마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셨어. 누군가는 레전드 썬더를 지켜야 하는데. 좋아, K-Cops. 우리가 레전드 썬더와 장난감 박람회를 지키는 거야. 어떤 도둑이 와도 문제 없어. 헬로 카봇 다음 이야기, 장난감 박람회에서 생긴 일. 다음 화도 다 같이, 헬로 카봇.